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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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라방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네 오늘은 배특반 5기 모집을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배특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왜 배특반 과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5기에요 그쵸 5기 하면서 1기부터 4기까지 쭉 되어오면서 우리 1기 때는 거의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차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처음에 배특반 아카데미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준비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특배반 정교 과정이 시작되면서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우리 베이비들이 우리 모국어처럼 아이들이 언어를 노출이 되고 인지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이제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프리케일 과정으로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이비특발반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때는 프로그램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 카톡방이 개설이 됐었어요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그때 뭐 주차별로 필요한 영상들을 드리고 아이와 함께 노출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 인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1기 우리 1기 베이비특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K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2기, 3기, 4기 한 친구들이 프리케이나 K 과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소리 들리시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뭐 은채도 그렇고 우리 루이도 루이도 1기 출신이고 뭐 백미니 뭐 해신니 또 뭐 많아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엠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스타에 보면은 좀 어린데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 거의 베특반 출신 친구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 노출이 많았던 친구들은 문자로 넘어갈 때 또 훨씬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탄탄히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수마다 조금씩 모든 저희 아카데미 과정들이 항상 어 진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서 그거를 매 기수마다 똑같이 간다기보다 음 물론 같이 똑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수 기수마다 조금 요거는 더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다라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기수하고 또 요번 기수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 점점점 약간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요 책에도 점점 더 갇혀가는 것도 분명 그렇지만 엄마가 사실은 저희 퍼플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게 베이비부터 그 다음에 뭐 쭉 계속 브리 KK G1 이상 해서 쭉 가면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지만 엄마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주차별로 진행하기가 편해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뭔가를 딱 주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주차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음 제가 오늘 뭐 베특반 들어오면 해야 될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주차별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노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다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 K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고 어 그 그룹 안에서 되게 좀 그 인지 부분의 갭이 좀 커요 어 프리 K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베특반에서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처음 시작한 친구도 있고 어 그 중에서도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베특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그 황금 같은 시기죠 지금 26개월에 20 어 갑자기 헷갈려요 28개월에서 36개월 그쵸 그 친구들이 하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금 딱 이 기스에 맞는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스가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신 분도 계세요 이 기스가 막 이렇게 자주자주 열리는 건 아니라서 그쵸 엄청난 수혜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그 6개월이 지나 그 맞는 개월 수가 지나가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데 우리 아이가 딱 지금 이 개월 수에 맞다 그러면 어 정말 바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33개월 가능하죠 음 딱 좋은 시기고 황금 같은 시기고 그 시기에 이렇게 노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어 아이에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정말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한 달이랑 그 한 달은요 약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조금 어 몇 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앞뒤로는 지금 조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배특반 선생님 계신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으로 28개월에서 36개월인데 앞뒤 한 달이 어 어떤 어 가능한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네 그래서 좀 포커스가 나갔네요 음 앞뒤로 한 달은 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27개월 네 가능합니다 아 다음 달 27개월은 그럼 26개월이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지금 한 달 정도 차이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딱 맞는다 그러면 음 저는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이 6개월 동안의 과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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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찬데 그게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저렴한 전집 책 전집 비용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인지하고 습득해 가는지를 엄마가 또 알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이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엄마가 조급함이 덜한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출해 주시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어 100%가 아니더라도 뭐 반 정도 아니면 뭐 60-70%라도 잘 따라오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쏙쏙 쑥쑥 하면서 오는지 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이제 여기서 학습 목표 우리 처음에 이제 배특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자료 같은 경우 어 퍼플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매 주차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관리 부분은 키즈노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키즈노트 우리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키즈노트 잘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키즈노트에 배특반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주차별로 그 영상 링크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서도 그 자료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공지로도 올려드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활용이 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매주차 공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도 계세요 지금 배특반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 하지만 아카데미에서의 선생님과는 조금 다르다 역할과 약간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베이비 특별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뭔가를 선생님이 판단해서 아직 너무 어리고 노출의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쵸 초점은 좀 있다가 이제 하다 보면 다시 맞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있다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때는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인증하시는 부분 확인 정도 하시는 거고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이지 어 뭔가 학습적으로 이렇게 베트 프리케이나 케이나 케이나 케 같은 경우 뭐 리딩 특공대를 하면 이제 아이 같은 경우 뭐 발음에 대한 부분이나 인지 상황에 대해서 뭐 피드백도 드리고 주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리딩 가이드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 베이비 특별반은 이 과정대로 잘 하고 계신지 어 그런 부분에 관리만 해드리는 거고요 네 엄마가 충분히 여기 있는 어 계획표를 가지고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20개월부터 기다리셨어요 와 그쵸 근데 어 그래도 시기에 맞게 잘 열리셨으니까 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베특반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연간 계획 과정이 있어요 저희 퍼플 아카데미는 모든 단계에 연간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 한 과정 동안 무엇을 인지해야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거는 모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 과정 동안은 무엇이 중요하구나 뭐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입학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 문자들과 친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모두 인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눈으로 보면서 그림처럼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우리가 영어 문자는 아이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죠 뭐 아직 한글도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문자라고 인지한다기보다 이제 문자를 그림처럼 인지하면서 눈에 많이 있고 친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거를 사용하고 쓰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구강구조 발달과 함께 한글과 더불어 영어의 기본 음과 인지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나 모든 언어들은 이제 같은 이 구강구조 중에서도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요 그런데 좀 어른들이나 아니면 좀 아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이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발음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할 때 하는 근육과 영어를 사용할 때 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 저는 영어를 일찍 되도록이면 그냥 모국어처럼 항상 미리 노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은 그 언어 소리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때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모국어에 먼저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영어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모국어에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문자를 가지고 문자화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근데 한글을 먼저 찐 친구들을 영어를 들었을 때도 네 한글 문자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국말은 모국어는 모국어를 들려주는 대로 그냥 듣고 따라하고 그쵸? 그리고 영어도 들려주는 대로 따라해요 그게 뭐 어디를 발음해라 이렇게 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들려주는 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리 중에서 그 알파벳 음과 중에서 저는 제일 좀 되게 안타까운 때가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을 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뭐 이렇게 방과후 과정이나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파닉스를 할 때 소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무성음 유성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그냥 이 목이 떨림이 없이 나오는 소리가 있고 이 발음들이 되게 달라요 알파벳 소리 과정 속에서도 그냥 만약에 P라고 해서 F가 아니라 F 해서 이렇게 목에 울림이 없이 내야 되는 소리도 그냥 아이들은 뭐 F, N 이렇게 한글식으로 문자화해서 배워오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걸 교정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그런 선입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발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 발음이 좋아요 물론 아직 어려서 구강구정에서 발달이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혀가 혀 짧은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점점점점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그 소리를 따라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에 따라서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돕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따라 쓰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특반 미션도 드려요 동그라미를 끝과 끝을 만나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출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이 연령에 맞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재미있는 미션 같은 것도 드려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미션은 아니고요 아이하고 아이의 발달 인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액티비티와 영상 및 소리 노출로 사이트워드 그 다음에 뭐 색깔, 수, 모양 표현 뭐 이런 거 그 기본적인 어휘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리딩뚝공대 라방을 할 때도 소리 노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리 노출이 정확하게 된 친구는 우리가 모국어를 봤을 때도 소리를 이제 소리로 내다가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문자로 만났을 때 내가 이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문자로 옮겨가기가 훨씬 편해요 아직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 저희 막내가 4살인데 지금 몇 개월인가요? 30 개월 수도 헷갈려 어쨌든 4살이에요 근데 4살인데 어제도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도윤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도윤이가 우리 집에 오고 싶대 막 그래서 우리 집 초대해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도윤이, 도연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발음이 약간 헷갈려서 도윤이야, 도연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7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겠죠 윤지, 연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랑이는 이게 아직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윤이요 이러면서 소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가지고 정확성을 더 띄면 찔수록 그 왜 소리가 부정확하면 그걸 문자로 옮길 때도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 사랑이는요 사실 어, 일기 때부터 도울 때부터 그냥 같이 배특밭에 묻혀서 이렇게 같이 가기 돼서 계속 노출하면서 가는데 그쵸, 정식으로 보면 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어, 네 그 소리가 정확성을 띌수록 문자로 갔을 때 그게 정확하게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 자체도 내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자를 만났을 때도 왜 우리 받아쓰기 할 때도 소리가 정확히 받아쓰기도 잘 하잖아요 그것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닉스가 잘 돼야 영어를 스펠링인지나 이런 부분이 잘 되는 것처럼 네, 그쵸 사랑이 일기 때 15개와 어, 네 그 어, 그 부분이 잘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해줘야 문자로 연결돼서 갈 때도 훨씬 더 정확성을 띄고 있다 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요번에는 요게 추가가 되죠 그쵸? 하이라이트 이 교자인데요 액티비티 북이에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좀 재밌게 색칠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막 정확하게 색칠하고 정확하게 따라 쓰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어,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워크지 그 다음에 rhymes and rhythms 이거 라임책 노래예요 노래 우리 흔히 아는 마더구스 노래들 있잖아요 자, 그 노래들 그 다음에 우리 기초 리더스 사이트 월스 그 다음에 포닉스 그 다음에 이 퍼스트 리틀 리더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코믹스 사이언스 요렇게까지 근데 그 중에서 A, B 단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문자를 정확하게 읽는다라기보다 아이들이 먼저 들려주고 보통 A 단계는요 대부분 아이들이 사이트 워드 같은 경우는 인지해서 읽어나가지만 외워서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외우는 과정 통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패턴으로 해서 뭐 I found an acorn 이런 거 나오고 I found a stick 이렇게 나오면서 그 스틱이 뭔지 acorn이 뭔지 이거를 그림으로 단어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말처럼 우리가 뭐고 말하듯이 그 문장을 아이들이 외워가면서 바라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문자를 가지고 전체를 읽어낸다라기보다 그 중에서 부분부분적으로 아이들이 인지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지를 하죠 책이란 건 요렇게 요렇게 드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자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소리를 요렇게 문자로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소리로 우리가 팟펜으로 들려주면서 하잖아요 들리면서 소리로 듣고 외워서 하는 부분들이 처음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지만 단계 단계를 올라갈수록 단어 인지도 많이 되고 문자 인지도 되면서 그때는 스스로 읽어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는 이거는요 저희가 드리는 영상이에요 프리스쿨 프랩 유튜브 영상 링크를 드리면 그걸 보여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 유튜브 영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버니 버니 활동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 단계 같이 들어가서 우리 6개월 동안 요렇게 알파벳을 그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알파벳이 이렇게 가고요 뭐 어떻게 교재에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라임즈 리듬즈 에서는 어떤 노래 중점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리딩 특공대 레드와 오렌지가 같이 가서 우리 배특반 친구들은 요 부분이 같이 이렇게 이뤄지면서 배특 과정을 준비하고 프리 K를 가서는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렌지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면 오렌지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충분히 잘했다 그럼 옐로우로 넘어가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항상 어머님들이 매일 이거를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획 잡는 것부터가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래서 이렇게 매일 뭘 하시라고 적어 드렸어요 그런데 뭐 꼭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한 주를 아이들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책이요 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요 포함이에요 책을 드려요 무료로 드린대요 제가 원장님한테 무료 무료로 이거를 네 그런데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와 네 이거 포함이에요 책 포함이래요 그쵸 이거 진짜 제가 듣고 암튼 그렇대요 네 그리고요 아이고고 잠시만요 자 매일 그러니까 매일 노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 알파벳 송 아니요 모든 책은 아니고 하이라이츠 하이라이츠만요 기초 리더스는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요 지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 프로필 인스타 프로필 가면 거기 링크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링크 어 눌러서 가시면 지금 행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음 모든 책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인즈 리듬스는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리더스는 리더스도 따르고 하이라이츠 하이라이츠 드린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로 알파벳송 알파벳송이랑 포닉스송은 매일매일 노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매일 노출할 것을 여기에 담아 있어요 우리 한글 한글씩 조금 보면서 해볼게요 음 근데 이게 매주 달라요 영상의 알파벳이 A, B, C, D, E, H H, I, J, K, L, M, M, E 이렇게 해서 1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나 아이들한테는요 긴 영상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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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노출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알파벳송이나 파닉스송은 네 매주 바뀌어요 매주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주 동안 이 영상을 꾸준히 노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침에 그냥 뭐 어린이집 가는 준비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틀어주셔도 돼요 꼭 화면을 안 봐도 되거든요 노래 틀어주셔서 아이가 그냥 계속 흥얼거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 그 그 Rhymes & Rhythms 보면 여기 책에 요것도 있거든요 알파벳송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A부터 이렇게 해당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것도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근데 꼭 A만 보여주라고 들려주라고 했다고 딱 매장하게 안 끄셔도 괜찮고요 이건 알파벳 중점을 두고 보여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학과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네 키스노트 어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자주자주 노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리스쿨프랩 영상도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기회되실 때마다 자주 해주시라고 매일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우리 알파벳 송을 A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뭐 꼭 그날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되게 딱 맞죠 아이들 연령에 영상도 귀엽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개 정도가 시리즈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여러 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개를 보면서 그 안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좋아하면 그걸 다 보여줘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건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만 꾸준히 보여주셔도 충분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까 그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두 번째 요 영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같은 영상으로 꾸준히 보여주셔도 되시고 다양하게 노출하셔서 왜냐하면 그 알파벳마다 그 영상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알파벳과 연관되는 파닉스 단어들은 많이 많이 인지해 놓는 게 아이들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리더스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점이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너무 어떤 특정 영상은 싫어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걸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주마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알파벳별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알파벳 워크즈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연령에 맞게 이렇게 그냥 네 그 그리고 아 약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에 맞게 하고 아 이거 그리는 거 아니고요 여기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쓰는 건 아니고요 잘라서 똑같은 걸 찾아서 붙이고 여기에 선대로 따라 쓰는 그래서 이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면 인지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은 매칭을 하면서 그러면서 눈으로 자꾸 익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A를 다 찾을 수 있는지 그쵸 근데 엄마의 생각처럼 아이들 눈에는 이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하면서 같이 찾아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이제 그 미니북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미니북이 매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A부터 Z까지를 자기 미니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 착착착착착 아니면 고리를 걸어서 몇 개씩 연결을 해서 해놓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색칠은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거에 나와 있는 거는 아이가 애착도 굉장히 많이 같고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반복을 하면서 인지를 굉장히 아이들이 빨리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는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애착 책이 있으면 거의 외우잖아요 아이들이 밤마다 읽어달라고 그러고 거의 외워서 읽어요 그 대신 그런 책들은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보리에서 나온 뭐 주세요 주세요 뭐 호호 매워 막 이런 거를 그냥 자기가 항상 맨날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지만 자기가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것도 사이즈가 휴만해서 아이들이 너무 또 특히 더 좋아하죠 그런데 미니북 같은 경우도 이게 색이 삐져나가고 이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엄마가 뭐 예쁘게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실 부분은 도와주시지만 스스로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아이랑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기 조금 안에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수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좀 더 쉬운 단어로 수정이 될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쭉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어느 책보다도 더 좋은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어? 이거 여기 아닌데 어디갔죠? 네 첫 주에는 그래서 하이라이트 페이지 4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옛날에 이게 라온이가 옛날에 하다가 자기 이제 K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막 엉망이 사랑이가 있나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데 이 4페이지부터 음 몇 페이지 7페이지 여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건 그림 하는데 어 여기는 그냥 여기에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는 거긴 한데 근데 뭐 그냥 색칠하고 노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소근육 얘기한 것처럼 라인을 따라서 긋는 연습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웜 이게 웜 웜업하는 거예요 아이들 준비하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날에 보면 이제 그 A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A는 한번 따라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칸에도 넣어보고 음 여기에서 그림에서 찾아보고 하는 정도의 활동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깔끔하게 예쁘게 쓸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친해지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막 재밌게 색칠하고 엄마랑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담감이 없이 그냥 재밌게 뭐 우리가 아이들 숫자인지 하고 뭐 이렇게 수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 수요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 금은, 목요일은 이제 그 리딩특공대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영상하고 워크지가 있어요. 자, 버니, 퍼플 버니에 참 정말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올라가서 하면 인증해야지 매주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배특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영상을 자, 오늘 선생님 그리고 버니와 알파벳으로 즐거운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기대되지 않아요. I'm so excited.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힘차게 출발해 보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인터넷.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알파벳도 같이 읽어보고. L, M, N, N. 이렇게 해서 여기 워크지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플레이도로 해서 모양에다가 넣어보는 선생님은 이렇게 구축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이랑 퍼플 버니 보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면 되세요. 다 그냥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하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여기 대략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영상. 이 링크도 이제 키즈노트로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저희 있는 퍼플 버니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은 다 비공개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외부로 절대 노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링크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링크예요. 딸은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특반 친구들은 거기에서 보고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네모네 선생님 아트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난 아니죠? 자, 정말 친구들 안녕 퍼플 아카데미 마네모네 아트쌤이에요. 자, 오늘은 알파벳 A 대문자 A, 소문자 A로 그릴 그릴게요. 지금 인터넷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엄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3만원 아니에요. 2만원 줄 거예요. 이런 행성들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동그라미 역시 A 자, 소문자 A 동그라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 꼬리 요 꼬리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나만 더 그려줘도 오, 특이한 모양이다. 자, 또 요런 모양 말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어떤 모양으로 더 그릴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해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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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참고를 안 그렸네 자, 요런 식으로 조금도 요 쪽에만 그리면 아이가 저 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필대로 그려도 돼요. 보면서 그냥 필대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엄마가 좀 도와주셔도 되고 보고만 있어도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쵸? 6개월에 12만원 제가 그랬잖아요. 전직값도 아주 저렴한 전직값도 안 돼요. 아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측반의 이유를 에 대해서 아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정말 비용은 최소한 최소의 정말 어 그런 비용을 받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준비가 잘 돼야 프리케이나 정말 정규 과정에 왔을 때 그 성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희의 목표고 그러니까 뭔가를 어 이익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배트근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프리케에 올라와서 정말 그냥 정말 무르르듯이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베이비 특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그런 수익성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준비시킨다. 우리 찐 찐 펄이니 퍼플 키드로 키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어 뭔가를 많이 들여서 좋다. 이런 것보다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아이하고 어렵지 않지만 쉽게 하더라도 하나하나 흡수할 수 있도록 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이제 영상 노트로 가다가 이제 오렌지 단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어 리딩이 같이 들어가는데 아 구매해야 될 책이요. 어 아까 하이라이트는 같이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어 제가 즉 그 링크 제 프로필 링크로 가보시면 거기서 지마켓에서 행사하는 게 있어요. 기초 리더스 거기에서 우리 배특반에서 하는 거는 요 리더스랑 코믹스랑 파닉스랑 사이언스 요렇게 사이트워드 이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요걸로 시작하시면 끝을 보실 거예요. 시작하셔서 보시다 보면 여기에서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A, B 단계 그러면 쭉 끝까지 가시려면 어쨌든 7종을 같이 요렇게 어 풀세트로 하시면 그거를 한 거의 프리케이 뭐 K 정도 까지도 계속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7종 그거를 구매하시면 되세요. 네 구매하실 거는 네, 기초 리더스만 하시면 되십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라임앤 리듬스 이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마더구스 책을 많이 아시긴 아실텐데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냥 노래만 쭉 수록되어 있는 모음집이 아니라요. 과정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파닉스 과정에 맞춰서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파닉스 부분들 뭐 음가에 대한 부분 자음음가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공마다 그 이렇게 적용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하나 한 공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음가들 음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히 노출하면서 아이들이 파닉스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그 다음에 사실 딱 그 문자의 파닉스보다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음 소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어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 시기 때 많이 노출해주면서 그 언어의 소리가 정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요. 막 그런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음절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음절에 대한 영상도 많이 있어요. 저희 퍼프라카드 TV 거기 영상에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초등으로 시작한 친구들 어 에서 그 비교급을 할 때 그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음절 이상일 때 앞에 무얼이 붙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스트롱 그러면 스트롱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트롱을 어 삼음절로 인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한 친구들은 그게 이름절인 걸 알 거예요. 스트롱 근데 그거를 삼음절로 인지하는 친구들은 근데 은근히 많아요. 어른들도 그럴걸요? 왜 그래요? 스트롱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한국말을 거쳐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읽고 있지만 그거를 스트롱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삼음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한국말 문자로 갔다가 아니면 한국말 소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어는 영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찍부터 그걸 해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한 5분 정도 어 하고 네 지금 배특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날짜적인 거 그 다음에 날이요 날이 5권이요 날이 5권이라서 어 K 이것도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K 단계 K 유치원 과정 다음에 1 A 1 잠깐만 1 A 1 B 그 다음에 2 A 2 B 그래서 이것도 학교 가정 중에 필수 노래로 수록된 곡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팝펜이라 최종 세트 네 리듬&라임 라임즈 리듬즈 네 여기에 있는 그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요 뭐 모두가 꼭 있어야 배특반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같이 구성별로 가는 게 가장 좋긴 좋죠 배특은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보통 키드노트로 소통 이루어지고 중간중간 뭐 특별 미션 같은 거 있고 네 11월 2일부터 네 시작입니다 네 기존에 팝펜 있으시면 음원만 넣으시면 되세요 네 우선 뭐 A세트만 해서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팝펜으로 하면 그 한 곡을 찍어서 편리함은 있는데 그냥 음원 노출로 이렇게 맞아 배경 방식으로 깔아놓기에는 CD도 좋죠 CD로 해놓으면 좋고요 배특 책목록 이라는 게 뭘까요 네 진행하시면서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요 음 나머지 부분은 아마 카페에 저희 퍼플맘의 스마트휴가 카페 네이버에 퍼플맘의 스마트휴가 카페 들어오셔서 다른 부분 궁금하신 부분 남겨놓으시면 아마 답변을 바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셨던 분들 배특반 글도 좀 보시고 네 네 베이비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그 그 발음으로 영어를 할 땐 더더 귀엽고 그쵸 네 지금 2개월수에 마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신청하시는 게 이익이다 그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